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부와 조직의 원리 정주영 회장의 신화 이런 거를 한 4, 50분 안에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죠. 물론 제 마음대로입니다만 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백희선 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5월 10일 여러분들 저보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를 크게 안 치시는데 무슨 저의 강의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거나 왔는데 영 기대 이하라든지 내가 지금 어떤 위험을 들고 왔네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든지 뭐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예 뭐 그렇게 본 본 강사가 오해했듯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했듯이 이거 노무현 대통령 말입니다. 예 오해했듯이 이거 왜 말하는지 아세요? 정주영 회장한테 한 말이에요 이 말이. 예 그래서 중형 선박 세계 1위 이 미포조선소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5만 분의 1 지도하고 미포조선 설계도 대강 그린 거. 왜 그 우리 그 정사진이라는 거 있잖아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박클레이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실패하자 박클레이에 그 큰 어떤 그 발언권을 갖고 있는 이 사진 중 사회 이사 중에 하나인 선박 컨설팅 업체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걸 보여줍니다. 500원짜리를 보여주는 거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다 해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지급 보증서를 써줍니다 그 사람이 그거에 감동을 해서 써줍니다. 그랬더니 박클레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네가 이런 사람한테까지 가서 소개장을 받아오는 정성은 내가 알겠다. 그러면 우리가 인정할 만한 선박 억주에게 가서 주문서 배를 제작해달라는 주문서를 받아오면 우리가 해줄게 소개장만 있으면 대출해 줄 줄 알았지. 그러니까 아니 조선서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주저앉은 거예요. 조선서도 없는데 무슨 배를 주문서를 받아오라고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있었어요. 그리스의 선박왕 아리스토텔리스 오나시스의 처남이었던 리바노스라고 하는 그 사람도 억만장자예요. 다음번 억만장자 브랜드텔링을 하면 제가 이 두 사람을 한 시간에 할 겁니다. 아리스토텔리스 오나시스라는 이 사람 그리고 리바노스라는 이 사람을 할 거예요. 그 사람이 뭐냐면 그 사람이 뭐야 정주영 회장이 가서 정말 무릎 꿇고 빌 정도로 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 이 사람도 뭐야 제게의 또라이에요. 정말로 리바노스라는 이 사람도 제게의 또라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래요. 바클레이에서 내가 주문을 해주면 돈을 준다 했단 말이죠. 그럼 당신이 그걸 경부고속도로도 만들고 해서 좋아 그럼 한번 해봐. 26만 톤짜리 두 개를 만들어 갖고 와. 26만 톤이면요.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거대한 유조선이 있잖아. 그게 26만 톤이야. 장난해? 26만 톤이 정주영 회장이요. 무슨 배인지도 몰랐을 거야. 26만 톤이 먹고 살아생전에 보지도 못했을 걸. 박정희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70년 당시에요. 우리나라에 재벌 총수들이 있잖아. 호함 이병철 뭐. 구인회 회장이 그 전해에 죽었지. 구인회 회장 죽고 난 다음에 바로 구작용 자기 아들이 딱 물려받았잖아요. 아마 그 회장들도 전부 다 저 현대가 미쳤다. 이랬으니까요. 경부고속도로 하고 나면 이래 됐는가 보네. 그래서 어떻게 돼. 말 그대로. 해보기나 해서 이제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500원으로 일군 대한민국 조선의 신화입니다. 진짜 이건. 경부고속도로 저리 가라에요. 이거는. 배하고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한다. 정주영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4339억 원인가 빌려갖고 왔어요. 그런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금융기관은 또 뭐겠어요. 대단한 기관이에요 그것도. 아니 기술벤처하는 그 업체들이 전부다. 우리 와이프한테 와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기술평가 그거 써주면은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갖다 내는 거야 기술가치 평가라는 게. 안 그랬습니까 고 조금 돈 빌리려고 그 사장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오늘부터 재택근무를 시작해가지고. 그 코로나 때문에. 아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그 회사 사장은 얼마나 재택근무 해주기 싫었겠어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 코로나가 안 걸리는 것 같은데. 라는 의식 때문에 코로나가 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강의가 릴리스 될 때에는 되는 그때에는 아마 코로나의 콧자도 사람들이 기억 못하게끔. 그런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이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희정 수학생께서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박수를 안 치시고 계십니다. 중형 선박 세계 1위. 세계 1위예요. 2위가 어디입니까. 지난 시간에 보니까. 대우조선 해양. 그죠. 500원으로 일군 대한민국 조선사예요. 정말 멋있습니다. 이거 이제 나온다. 자동차. 자동차. 하나 뒤에 만든 거예요. 조선 다음에. 아시겠죠. 이 조선업이 되고 나서 뭐 갚은 건 뭐 말고 세계적인 화제가 돼요. 박클레이사에서 박클레이사에서는 이게 나쁩니까. 내가 이런 기업인에게도 장례성을 보고 우리가 돈을 빌리준 그런 기업이야. 이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벤처 캐피탈리스트다.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누가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JP 몰건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그 JP 몰건이 투자 안 했으면 에디슨이 어떻게 있어 에디슨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콜라 테슬라는 또 철저하게 죽여버리고. 그죠. 에디슨한테. 그러니까 JP 몰건은 지금까지도 그 카리스마로 사는 거예요. 박클레이는요. 지금도 여러 카리스마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뭐야. 현대조선은 우리 때문에 있었던 거야 이거야. 우리가 그 정도로 장례성을 보고 투자하는 기업이야. 그 뒤로는 뾰족한 실적은 없습니다. 박클레이는. 뭐 그냥 리만 브라더스 유럽 법인을 끌어안았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 2009년도에 그죠 파산한 리만 브라더스를 그것도 둘로 쪼개갖고 아시아 쪽이 더 큰데 그거를 노무라한테 갖다 옮겼잖아요. 노무라 정권에다가.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요거를 다시 기억하세요. 요거 형제 레버리지. 이제 여기서부터 나와요. 요렇게 해서 정세형한테로 갔죠. 여기 뭐라고 되어있어. 현대 제철. 현대 자동차.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어있노. 이게 맨두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정인용 회장의 정신이야. 안 되면 되게 해. 이거 있잖아. 무조건 할 수 있다. 만두. 만두가 아니고 맨두. 그 다음에 맨두. kcc. 고려금강화학. 그죠. 그 다음에 현대해상화재. 자동차 보험이잖아요. 그 다음에 현대캐피탈. 자동차를 담보로 어떻게 돼요. 금융업을 해주는 거잖아.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맞는 이자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쪽에 빌려주는 이자의 차이. 즉 예대마진을 가지고 우리가 은행을 공정거래법상 재벌은 순환출자 기업에 한해서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지만. 현대캐피탈을 소유한 거잖아요. 현대가. 자동차 때문에. 잘 생각해보세요. 예대마진이잖아요. 예대마진. 내가 장군의 아들 1,2,3 할 때 하야시가 뭐 때문에 돈 벌었다 했어요. 자전거 담보대출로 예대마진 해가지고 돈 벌었다 했잖아. 그래갖고 저기 일본의 야쿠자 새끼들한테 그거 하나씩 다 띄주는 바람에 묻고 살기를 해줘가지고 충성을 바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해. 김두한이가 싸울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일본 깡패하고 정면대결을 우미관 앞에서 버렸을 때에 김두한이 이기면 이자율이 내려가요. 자전거 담보대출에 일본 놈들이 이기면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대출이 막 진행되는 거야. 자전거 갖고 있는 놈들한테 갖고 막 린치해가지고 대출받아 이라고 고액의 이자를 물려버리고 이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김두한의 진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얗이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다고. 그럼 보십시오. 포니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포드 자동차의 기계를 가지고 코티나라는 걸 먼저 한번 71년도에 만들어봤어요. 조립형 자동차를 해봤는데 그 다음에 직접 기술로 독자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기술도 없고 선진국에서 이거를 내주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봐라 하겠습니까. 안되겠지요. 이건 마치 주몽의 최고 업적이 뭐예요. 한나라 철기군의 이 철기를 만드는 방법을 독자 개발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것처럼 정주영 회장이 이 금속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동차 스스로 움직이는 차를 만들 거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는 지아놨는데 자동차가 전부 다 뭐야. 해외 수입산이야. 모래를 싣고 달릴 수도 없어. 수입해가 렌트했는데 미전도 갖고 모래 싣게 해주겠어요. 차 다상하게. 그렇지 않아요. 산업여꾼이 안 돼. 그러니까 한다는 줄. 그리고 또 태국처럼 일본 차들이 또 이렇게 싹 밀고 와. 덤핑 가격으로 매기면서. 우리 차를 쓰시지요. 독자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혼다 같은 게 들어오려고 그래요. 미츠비시 같은 게. 이수주 이런 게 막 들어오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다. 아르헨티나도 보세요. 여러분 버스도 다 벤츠예요. 버스도. 그렇죠. 아르헨티나 브라질 가면 그래. 그래서 나는 벤츠 타고 다녀라는 말이.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는 그 말이에요. 대중교통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 72년도부터 독자 개발을 시작하는데 독자 개발을 시작할 때의 포드 승용차가 기술을 줄게라면서 뭐라고 하냐면 2대8 하자고 합니다. 내가 8먹을 테니 2먹어라. 안에 대우는 GM이 받아들였잖아요. 대우하고 GM하고 이렇게 했는데 현대는 포드를 제껴버립니다. 안 한다. 정주영 회장이 안 한다. 우리끼리 독자 개발을 한번 해보자. 미츠비시의 당시 렌서라는 자가용이 있었어요. 렌서라는 자가용을 좀 우리가 뺏길 수밖에 없지 않나. 창조를 하려면 모방을 좀 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이탈리아의 카디자이너를 비싸게 돈을 주고 주지아로라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피아트 자동차. 피아트 자동차 디자인하던 사람을. 피아트라고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오른쪽이 밀라노고요. 왼쪽이 토리노예요. 그러니까 토리노에 있는 자가용 공장이 피아트라는 공장이 있어요. 피아트가 자가용품만 아니라 다 만들어요. 피아트에서 운영하는 축구팀 중에 유벤투스라고 있어요. 유벤투스. 그래 이 뭐지 그. 토리노에서 열린 국제박람회의 기간을 공기를 딱 맞추는 거예요. 여기 뭐죠. 여기 레이싱걸들이 지금 어대 레이싱걸 옷을 입고 있어. 한복을 입어도 얼마나 예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레이싱걸들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면 얼마나 고풍스럽고 예뻐요 다. 다 한혜숙 씨 같은 사람들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잖아 한복 미인들. 박주미 씨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토리노의 현대부스입니다. 그래서 주제화론 때 이때 현대자동차의 정세영 회장 정주영 회장의. 그 뭐야. 넷째 동생인가 하는 정세영 회장이 포니정이라는 이름까지 얻어가면서 별명까지 얻어가면서 지금도 그 파운데이션 재단 이름이 포니정재단이에요. 포니정재단. 김연아를 후원하고 있는 그 재단. 예 그래가지고 그. 포니정재단에서 이 아니 포니정재단 나중에 생겼고 포니정이 이거를 맡는데 그때 정세영의 가장 충직한 비서였던 이충구라는 대리가. 피아트 공장에 잠입을 해갖고요. 전부 다 베껴 그려요 노트에다가. 이 공정 자체를 다 베껴 그려 공개를 안 하잖아. 흘끔흘끔 쳐다보고 다 그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 강인한 조랑말처럼 전 국민이 탈 수 있는 차를 만들게 돼가지고 조랑말 포니라는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미츠비시 랜서의 외형과 그 엔진 이런 거에 이충구 대리의 이대리 노트라 그래 그걸 무슨 천재가 된 홍 대리가 아니고. 그리고 이대리 노트라고 지금도 여러분 현대박물관에 가면 그게 딱 요런 수첩에 요래갖고 이렇게 딱 전시가 돼 있어요. 빨간색 볼펜으로 있잖아요. 이게 처음엔 중요한 걸 빨간색 볼펜으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봐요. 전부 다 중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전부 눈이 아프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만들어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정세영 회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이렇게 본 게 있어 남산 이 언덕길을 포니가 한번 일단 기어를 놓고 가보자. 이게 갈 수 있으면 팔 수 있다. 그 전날 잠을 못 잤대요. 정세영 회장 정주영 회장 다 잠을 못 잤대. 부르륵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거야. 속력을 더 낼 수 있는 게 액셀러다를 거기서 밟아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저 차 터지는 거 아니야. 근데 안 터져. 이제 다시 뭐야 내리막길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리막길로 내려올 때 사이드 풀고 그냥 엔진 안 넣고 가보자. 그래도 바퀴가 안 빠지면 이건 성공한 거야. 된 거야. 오케이 됐다. 그래서 시작합니다. 천구백칠십사 년도 칠 월 달에 그 더운 여름에 세상에 이 한복을 이래 입고 우리 아가씨들이. 했는데 이때 우리 힘으로 만든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 포니 이래서 하니까 전 세계에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오직 열다섯 개 나라 나머지 열네 개 나라 특히 일본 새끼들이 뭐라고 얘기했나 토리노에서. 그러면 인류가 다시 조랑말을 타는 시대로 다 돌아가자는 겁니까. 이 도요다 새끼들 진짜 그러니까 정세형 회장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오니 포니에서 이제 발전해서 적토마 천리마로 나가야죠. 도요다는 처음부터 그러면 다 렉서스였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도요다가. 와 센데 이렇게 된 거죠. 정주영이 그때 안 따라갔습니다. 정세형을 믿은 거죠. 여기 보세요. 현대 제철은 누구의 회사입니까. 정주영이죠. 현대 제철에서 금속을 거의 다른 회사의 반값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값이 싼 거예요. 생산비가. 그다음 두 번째. 맘도에서 자동차 부품 이 헤드라이트라든지 여기 속도계라든가 지금은 뭐야 이게. 내비게이터.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같이 계열사로 하잖아요. 정인영 회장이. 맞아요. 그다음에 현대 해상 화재를 정주영 회장이 만들어가지고 그 자동차 보험이라는 걸 보급시켰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또 뭐야. 현대 캐피탈이라는 걸 또 만들어서 어떻게 금융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 산 사람이 두 대 사고 중고차를 팔더라도 높은 가격에 팔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어떻게 되노. 비용적인 측면 세금적인 측면이 저것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점점 들어옵니다. 금융의 개념이라는 게. 이게 보험료를 얼마 내가 좀 싼 데로 이렇게 가고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들어오는 거야. 이때 이병철 회장이 발빠르게 만든 게 뭐야. 안국화재예요. 안국화재. 호암에 이병철 회장이 발빠르게 안국화재를 만든 거야. 자동차 보험을 내가 다 뺏길 수는 없지. 정주영 회장은 내가 만든 자동차인데 그러면 다 내 보험 들어야지. 이래 되는 거야. 캐피탈도 다 내 거여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쫙 전부 다 뭐지. 다른 회사들은 다른 회사들은 제철 회사는 다른 계열. 여기는 뭐 다른 계열 이렇게 가져오는데 여기는 뭐야. 형제가 이렇게. 이렇게 거쳐야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가면 이 시너지가 합치면 쭉 올라가지 않을까요. 막대 그래프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합니다. 레버리지 효과. 이걸 이번 시간에 하나만 이해하고 가셔도 여러분들 그냥 이해 다 끝나시는 거예요. 아 현대가 저렇게 벌었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신차를 만들어내가지고 어떻게 돼. 한 번 보험을 현대 회상화재로 들고 한 번 금융을 현대 캐피탈을 이용하고 한 번 만도 기계를 사용했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계속 거기 나가겠죠. 계속. 이걸 뭐라 그럽니까. 자발적 재구매라고 부릅니다. 하시겠습니까. 그죠. 다른 데다 해봐야지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 중동 주베일 항구를 보시겠습니다. 중동이. 중동이 이렇게 있으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보통 안 이렇게. 이걸 너무 뚱뚱하게 만들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여러분. 뭐라 하노. 예멘. 그죠. 여기가 오만. 이쪽이 아프리카 아닙니까. 여기 아덴이고. 여기 지부티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사우디아라비아죠. 이쪽에 있는 이 섬나라 이런 게 뭐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바레인. 여기 이 한 구스텍이 딱 호르무즈, 이 걸프만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뭐예요. 쿠웨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이겁니다. 카타르 위에 있는 거. 저기 UA 위에 있는 거. 여기가 주베일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바다가 있지만 사우드 왕조,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말은 왕조 중에 사우드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라비아 왕국을 세웠다고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아시겠죠. 그걸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뭐야 주베일이라고 하는 곳에 항구를 만들어야겠는데 이 항구는 좀 황당합니다. 어떻게 산업항구가 항구를 건설할 수 있는 소위 뭐예요. 부산항구 같은 이런 만.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와 있는 그런 지형이 있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없고 그냥 일직선이야. 이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거를 일직선으로 놓고 이거하고 이거를 인공적으로 이만큼 바다로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수심 10미터에다가 이거를 받고 튼튼한 지지대를 세워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튼튼한 지지대를. 이 지지대가 주베일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시죠. 주베일 현장에서 유일한 항구가 돼요. 이제 이렇게 되면. 주베일 현장에서 만들게 되면은. 한 개당 10억 달러 정도의 외화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로 갑니다. 이거를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공사 단가를 제일 낮게 적어내서 된 만큼. 또 단가를 낮게 적어낸 거지. 그런데 주베일 항구 이거 할 때는요. 1902개 76년도죠. 이때가 뭐냐 하면은 오일 쇼크 때이기 때문에. 중동에만 달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동으로 진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진출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정인영 한라그룹 회장하고 싸워서 정인영을 독립시켜버린 거예요. 이명박이 끝까지 정주영 편을 들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독립시켜버린 건데. 그러면 원래 미국 회사 하나가 정주영보다 더 싸게 적어냈어요. 그래서 거기 국제전화를 받고 정주영이. 그럼 우리는 천만 달러인가 더 싸게 적어내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전갑원이라는 현대상무, 중공업 상무가요. 현대건설 상무가 이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월급은 나와야 될까 애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왜냐하면 우리 월급 보장해 주나 이래서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애초에 입찰가로 적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정주영 회장은 길길이 뛰고 난리 났죠. 내가 당장 거기로 간다 이 새끼야 너 죽을 준비하고 있어 뭐 이러고 됐지. 그러고 한 달 딱 지나고 정갑원은 귀국도 못해. 무서워서 어떻게 귀국하겠어요. 암살 나가는 거 아이가 막 이러면서 뭐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돼. 사우디 정부로부터 갑자기 정주영 회장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 저기 뭐 저 브라운트 회상관 뭐 그 제일 낮게 적어낸 거기에 비리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막 그냥 현대로 하기로 우리가 막 했어요. 언제부터 공사 시작할 수 있어요 이래야 되는 거야 정주영이. 그러면 그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이죠. 그러면 어떻게 아 원래 적어낸 가격이 있잖아 그걸로 해줄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만세 그러고 어떻게 정갑원 상무가 그때부터 갑자기 어떻게 돼요. 배신자 역적에서 한 달 만에 어떻게 돼. 회사를 구한 영웅이 됩니다. 정말 청렴 강직하다. 정말 너는 종업원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정갑원이 경찰들이 이렇게 막 찾았댑니다. 실종됐으니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갑원을 막 찾으니까 정갑원이 뛰어내릴 생각까지 다 했어요. 잡히는 이 내가. 그러면서 이랬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거의 그거였겠지. 멈추시오. 거의 이상하게. 멈추시오. 그래갖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도대체 뉴스가 안 나오게 알 수가 있어야지. 아니 왕실의 공사가 비리로 점철됐다는 뉴스가 나오겠습니까. 사우디 왕조에서. 안 그러겠습니까. 비밀리에 그거 되는 거지. 그래서 아유 참. 그러면 언제부터 공사를 제가 정주행이 바로 전화합니다. 전상모. 그 특유의 그거 있잖아요. 혓짤 봐가지고요. 전상모. 너는 한 달 동안 어디가 있었어. 사람을 완전히 새까만히 속을 타게 만들더니 말이야. 그러니까 예 회장님 시켜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현지에서 인력 모아가지고. 내가 일주일 안으로 배 타고 갈 테니까. 맞아요 준비해. 이라고 이제 간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빔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서 바로 현대제철 미포조선소에서 조립해가지고. 배로 끌고. 제가 주베일 항구까지 간다였어요. 이게 이제 거의 돈을 빌려준. 한 번 그러니까 돈 빌려주니까. 이것도 재구매야. 바클레이에서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클레이 기획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스터 정 진짜 미쳤구나니까. 그게 남태평양을 지나갖고. 인도네시아부터는 이제 인도양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파도가 세고. 이렇게 걸프만까지 이뤄고 가야 되는데. 이제 지도 하나 여기 내가 내놓겠습니다. 황 작가가 갑자기. 방시 받은 차에 당했다 뭐 이런. 아니 이건 유튜브 관계자들의 그 여러 가지 그런 걸 위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냥 그렇게 이렇게 쭉 하나 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걸 세상에 물러야 하는데. 정주영 회장도요. 잠을 못 자더래요. 처음 가는데. 폭풍우 한 번만 만나면 이건 그 많은 철제빔이 다. 결국 네 번을 오고 갈 때까지 단 한 번도 손상이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하늘이 도왔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자그마치 뭐야. 10억불의. 그 제철이익을 남겼습니다. 이건 1970년대에 박정희가 그때. 네 번째까지 다 성공했는데. 박정희도 잠 못 자는 거야. 그 잠 자겠어요. 이게 한 번만 그거 하면. 야 정주영이 제가 미친 줄 알았지만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나 일을 안 하고 있어요. 나와가지고 정주영이 끌어안고 난리 납니다. 됐단 말이야. 야 이거 바클레이에서도. 나 세상에 내 이런 리스크 많은 투자자는 내 처음이다 정말.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베일 항구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10억짜리지 이러면서 10억달러짜리. 이걸 미쳤다고 사우디에다가 내가 앵겨줘. 그렇지 않으세요. 서산간척지. 이게 또. 그러면 충남 서산군. 이거는 이제 지도를 낼 필요가 없겠죠. 황작가가 여기 있으니까. 이것만 클로즈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죽도. 죽도가 이 앞면도 이 안쪽. 여기. 이 두 개를 막는 거예요. 막는데 막아가지고 이렇게 하던 도중에 여기가 유속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지어놓은 것까지 다 무너질 지경이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전부 나오고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고. 이때는 벌써 1980년대이기 때문에 현대의 외국인 임원들도 많았습니다. 기술 자문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안 해도 안 나와. 왜 이런 사례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앞면도 서산 태안은요. 원래부터 우리나라 지도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여기를 운하로 파겠다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좋은 선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돌아가지고 오는 좋은 선에서. 여기에서 맨날 물살에 걸려갖고 자빠지는 거야. 좋은 선들이. 이렇게 서해바다 멀리가 아니라 아예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자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 번에 걸쳐서 착공됩니다. 하다가 말죠. 너무 유속이 빠르고 해서 실패합니다 전부 다. 이런 칼 같은 자국들이 있어요. 여기 태안반도 이쪽에다 보면. 그래서 아예 메꿔버리자 그걸 메꿔서 농토를 만들자 했는데 정주영 공법. 배형 유조선을 가져와. 청수호라고 하는. 하다가 고장난 거 이런 거 있잖아. 배를 했는데 왜 주문 안 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주문선은 있는데. 회사 사정이 나빠져서 이번에 그 배 못 가져가겠습니다. 비일비재하대요. 그런 배 하나 가져와 이래가지고 그 앞에다가 딱 세우고 예인선들이 여기를 다 막는 거야. 넘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막으니까 유속이 확 줄죠. 그래가지고 이 공사가 완공됩니다. 비포 앤 애프터죠. 정주영 회장입니다. 이것이 최후에 막는 그 공사 8시간 동안 MBC를 통해서 KBS를 통해서. 그때 MBC KBS밖에 없지. 그러나 생중계됩니다. 그 생중계하던 아나운서 MBC 아나운서가 지금 삼성그룹 윤리경영지원실 회장으로 가 있습니다. 2인용이라고 하는 MBC 앵커입니다. 그 8시간 동안 걸어와가지고. 삼성 이병철 회장이 그랬다죠. 너는 현대 좋은 일만 하나. 우리 삼성에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시작이었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애프터. 와 인마. 뭐 전 세계가 놀랬죠. 정말. 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노. 전 세계 건축 교과서를 다 새로 써야 될 상황입니다. 정주영이. 봐라 된다고 했잖아. 임자. 책임자. 해봤어? 이거잖아요. 그죠? 안 해보지 당연히 누가 해봤겠어요. 자기 활로는. 자 그 다음 요거. 멋있다 이 장면. 1983년 아웅산 테러때에 북한놈들이 그렇게 테러를 해가지고. 유가족이 있어요. 그죠? 자녀들을 다. 심상우 농림무장관의 아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개그맨 심현섭씨가 대표적으로 이대재단의 도움으로 공부를 했죠. 그런데 하든 말든 그 발기인 재단의 발기인 중에 한 명이 최순달 씨라는 사람입니다. 1990년부터 93년 사이에 아마 프랜치 프랑스령 가이아나 남미에 있잖아요. 프랜치 가이아나에서 우리별 1호 2호 이거를 쏘아올린 우리나라 천체 과학자인데 전두환하고 대구 공고 동기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대재단의 교육적인 목적이다 하면서 그 사람이 소위 말하는 얼굴마담으로 들어섰던 거예요. 그 뒤에 누구야? 장덕 재단 발기인이. 정주영, 구작영, 양정모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소위 그 사람들 보고 돈 내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성남시에 지금 수정구에 가면 서울공항이 있는 그 자리가 1회 재단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뭐가 돼 있어요? 세종연구소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1회 재단으로 세우는데 그거에 온갖 호화시설이 다 들어서 있는 거야. 그 재단 건물이 골프 연습장부터 다 있는 거예요.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89년도에 88년도에 총선을 내가 87년도에 정권은 노태우가 가져갔지만. 그죠? 육공하고 개헌을 잘못해가지고 가져갔지만은 88년 총선은 여대야소를 만들었거든. 아니, 여소야대를 만들었거든. 큰일 날 뻔했다. 여소야대를 만들었거든. 그 여소야대의 상징으로 바로 민정당, 여당을 민정당을 압박해서 열렸던 게 뭐야? 청문회입니다. 오공청문회, 바로 1회 재단이라고 하는 이것이 첫 번째 청문회였는데 그 1회 재단 청문회에서 바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국회의원 하나가 떠요. 노무현입니다. 내가 그때 부산 동구, 제가 노무현이 1900년이 된 이유는 간단해. 1985년도 2월 12일부터 20일 사이에, 15일부터 24일, 9일 동안 전격적으로 제1은행 이필선은행장을 전두환이가 시켜가지고 해체시킨 그룹이 어디예요? 양정모의 국제그룹이에요. 바로 프로스펙스. 여러분들이 용산에 가시면, 저 윤번기가 용산 사는데, 용산에 가시면 그 무슨 역이고, 삼 무슨 역에 가면, 삼각지역 가면 딱 나오면 뭐 있어요? 3일 회계법인인가, 그 빌딩이 있어. 그게 원래 어느 그룹의 빌딩이에요? 국제그룹의 빌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때 디자인이 제일 잘 됐다고 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1회 재단에다가 모금을 할 때 돈을 내라라고 했더니, 당시에 이병철 회장, 구자경 회장은 알아서 51억, 40억 이렇게 가져왔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어음으로 5억을 낸 기업이 있어서 그게 양정모였어요. 이놈의 자식들, 정치인들이, 기업인들한테, 뭐야, 그거 뒷돈 받아 물러하네. 어? 야, 몇 억이면 이게 고무신이 몇 혈 낸지 알아?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라고 하면서 안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86년도에, 84년도 겨울인가 그때, 세세대 심장재단, 그건 누가 운영하는 거야? 이순자. 아시겠습니까? 세세대 심장재단에서 돈 내라고 했어. 그런데 그 돈도 얼마 안 내. 얼마 안 내고 모임에서도 누가, 양정모 회장의 부인이 이순자한테 되게 뻔대요. 왜 내야 되냐고, 내가. 그래서 그때 전두환, 이순자 둘이가 굉장히 양심을 품습니다. 양정모 부부에게. 너가 하면 죽어봐. 그래서 그 마누라가 진짜 죽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룹이 해체됐다는 소리에, 밥 묵다가 약간 농내장이 있었거든. 갑자기 팍 쓰러져가지고요. 그 뒤로 막 깨어나질 못했어요. 한참 있다가 돌아가신 걸로 알아요. 시력과 청력을 다 잃어버렸어. 양정모 회장의 부인, 굉장히 민이거든요. 이순자 회사한테 될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런 말이. 그때의 85년도 총선에서 김영삼이 부산에서 이기니까, 그때가 완전 신민당 돌풍이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연청 사람들이 전부 다 스크럼 짜고, 김대중 대통령 보호할 기라고, 죽으려면 같이 죽는다 하면서, 그 사건이잖아. 그때 YS한테 진이 전두환의 그 화풀이가 국제그룹한테 간 거죠. 국제그룹의 흥망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88년도에 총선이 열리니까, 김영삼이, 전두환이 부산에다가, 부산동구, 가장 중심지인 부산동구에다가, 어떻게 돼요? 전두환이 가장 아끼는 오른팔, 허삼수를 거기에다 공천합니다. 허삼수를. 옛날에는 경선 그런 거 없어, 다 전략공천이야. 경선이라는 건 여러분, 굉장히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최신 형태예요. 21세기 들어와서나, 그게 뱅그시험, 다 전략공천이야. 그래서 허삼수를 딱, 허삼수가 그거 하려고, 1년 전부터 부산중앙초등학교, 부산초량중학교, 옛날 부산중학교, 시험 쳐서 가던 부산중학교, 그다음에 부산고등학교, 3개 그거에다 총동창회장을 다 맡아요. 그거 이기려고. 그렇게 딱 하니까 원래 있던, 여러분, 여자 탤런트 있잖아, 미스코리아 진, 한성주 저거 아버지, 한석봉이라고 있어, 중앙여자실업고등학교 재단 이사장, 그 한석봉 이사장을, 김영삼이 주저앉힙니다. 원래 동국위원장이었거든. 주저앉히고, 거기에 김해 진영 출신의, 김해 진영 출신의,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서, 법무법인 부산을 운영하던, 노무현 변호사라는 사람을, 전략공천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국제그룹의 해체, 국제그룹이 어디에 있어서, 부산 동구 범일동, 좌천동, 범천동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가지고 분명히 허삼수를 통해서, 물타기를 할 것이다. 양정모의 비극을 알려야 한다. 그래서 허삼수를, 이 허삼수를 상대하여서, 노무현이라는 완전 정치신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선거운동을 할 때, 제가 방송에서도 한 번 얘기했지만, 우리 집 앞에 그 실양민이 계셨어. 평북 용천에 사시다가, 그 남편이, 그 저기 외과의사 선생님이셨는데, 김일성의 기관총탄을 피해서, 철조망 밑으로 이렇게 탈출하신 분이 있어요. 그 부부가, 철저한 반공주의자야. 그래서 그러는 거야. 우리 할머니하고, 그분하고 이렇게, 나를 데리고 있죠. 이래 가는데, 우리 할머니를, 그 밑에서 이제, 노무현 후보가 이렇게, 어깨 뒤두르고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니까, 그 부인은, 벌써 딱 눈을 꼴치면서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골수 허삼수지. 노무현 후보가, 어머니 저하고 악수 한번 해봅시다. 그분이 그때부터 부침성이 좋았어. 그러니까, 탁 손을 부딪히는 거야. 이번에 허삼수가 돼야 돼요. 이러면서 말이지. 뭐 한다고 김의 사람이여? 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허삼수 씨가 돼야, 이 건물 값도 좀 올라가고, 도로도 개발되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말이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허삼수가 공약집에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돼야 개발됩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알고는, 노무현 후보가, 아유, 어머니, 제가 해도 다 됩니다. 제가 해도 값도 올라가고, 다 됩니다. 제가 변호사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서, 얘기하니까, 그분이,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는데, 화제를 돌려야 되잖아. 이쪽이 너무 욕을 하니까. 우리 할머니 쪽을 딱 본 거예요. 우리 할머니 쪽을 딱 보고, 그러니까, 아유, 할머니잖아. 내가 손자잖아요. 그렇죠? 아유, 옆에 학생이, 저기, 아들이신가 봐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노무현이에요. 참 순수한 사람이다. 그건 막, 다른 거 없어. 그건 이유 하나야. 그래가지고, 그때 갑자기 있죠. 제 손자입니다. 저를 정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안 보이는데? 뭐야, 진짜 웃긴다. 그래 안 보이는데. 어머니, 어쨌든 이번에 저 좀 잘 밀어주십시오. 제가 딱 열 표를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열 표, 이런 정신으로 저한테 오셔야 됩니다. 옆에 길 박사님, 부인이 말하는 말, 저리 가세요. 예, 가겠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너무나 선합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당선됐는데, 그 진가가 쭉, 왜 국회의원 지금도 보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 모르잖아요. 그때는 어땠겠어요. 그러고 이제 갔는데, 그 진가가 팔십, 구 년도에, 팔십팔 년도 겨울이가, 구 년도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풍산금속에 유찬우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회장이죠. 그 유찬우 회장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청문회를 딱 하는데, 한 사람이 딱 마이크를 들죠. 노무현입니다. 라고 나서 어떻게, 노조의, 노동자가 이렇게 산재를 당해서 죽어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봐서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여행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장님, 총류탄과 총포탄을 제조하시지요. 전두환 대통령하고 대구 공고 동기시지요. 동기는 아니고 동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기하고 동문하고 다르죠. 동무는 선배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고, 선배겠지요. 제조하시지요. 총류탄과 총포탄은, 그런 공장에 가면 노동자들이 죽을 수도 있죠. 영어 동자들 부주의로 해서 부주의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슬슬 이제 분노 게이지가 올라오는 게 이제 지금 보면 보입니다. 그때는 도저히 국회의원이 화낸다는 자체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갖고. 지난 오 년 동안 숨어서 말입니다. 아니면 숨어서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워딩이래. 삼십사억 오천만 원. 그 권부에 숨은 권력자가 달라고 할 때는 이렇게 널름널름넘 갖다 주면서. 많은 기업들이 공장에 가면 뭐, 뭐, 가족, 그렇죠? 무슨 가족? 풍산 식구, 가족 같은 마음으로. 가족이 죽었는데 회장님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은 아무리 조심해도 화학 옆에 가야 합니다. 포탄 옆에 가야 합니다. 포탄 옆에 가는 노동자는 화학 옆에 가는 노동자는 아무리 조심해도 다칠 수도 있습니다.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 가족이 죽었는데 삼천만 원 주님, 사천만 원 주님을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되느냐. 그게 인도주의적인 경력인가. 기업가 갈증인가. 유찬호 회장이 그때 완전히 땀 닦고 막 카메라 플래시 다 터지고 막 난리 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냥 노무현이 그냥 저는 대통령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고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겁니다. 정주영 회장입니다. 정주영 회장한테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59분입니다. 지금 그 유튜브 영상 풀려고 하시면 59분입니다. 굉장히 질의 시간이 길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성공한 거예요. 맞죠? 지금 하면 7분 이러니까 이게 안 그렇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죠, 정주영한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좋고. 가장 명망이 높은 가장 수단이 좋은 우리 그 기업가를 질의하게 됨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유명하신 분만큼은.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등등됐을 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디엔에이의 소유자가 아님을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그냥 여쭤보십시오. 제가 기억나는 한에 있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에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정주영 회장 그렇게 물어볼 줄은 정말 몰랐거든.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아까 말하죠. 본 강사가 오해했듯이. 이게 바로 정주영 회장한테 한 워딩이에요. 본 의원이 오해했듯이. 오해라고 해두겠습니다. 이러면서 권력의 그러한 금전적인 요구에 순응하는 것도 본인이 말하는 이봐 해보기나 해봤어라고 하는 용기에 포함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너무 우리 기업을 우리 노의원님께서 좀 이렇게 너무 폄하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회장님의 증인의 그 사회적 영향력에 비해서는 본 의원의 사회적 발언의 영향력이라는 건 백분지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죠. 저는 정말 이 질문을 노동자들의 죽음을 이래 보면서 그 비애에 찬 마음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세동 증인에게 이 질문 정경유착을 하는데 왜 돈을 줍니까라는 질문을 어설프게 하태경이라는 의원이 따라 했다가 최순실 우병우 그거 할 때 구본무 회장한테 그 말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랬다가 2강에서 그 말 나왔죠. 구본무 회장이 뭐라 그래요. 이게 그러면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경유착 금지법 이런 거. 거기 소위 말하는 뭐예요 구본무 사이다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알아야 돼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야 그런 질문이 통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그냥 워딩만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세 좋게 물어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구본무 입장에서 하태경이 사람이겠어요. 구본무의 그 노하우에 어디다 갖다 대. 그러니까 노무회장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정부에만 얘기하셨네요. 국회에는 얘기 안 했네요. 국회에는 정부의 기관일에 직접 관여 안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그렇죠. 정부가 실권자죠. 국회에는 바짓가랑이고. 치마 저고리고 이랬던가. 바짓 저고리인가 이래서 예 그렇습니다. 다 웃죠. 와. 그죠. 오공 비리특위 일회재단 청문회 이거를 뭐야 장세동 장세동 그죠 양정모 그죠 정주영 둘 다 뭐야 일회재단 발기인. 그 다음 여기는요 일회재단의 사실상 돈 안 내 했던 사람. 그런데 어떻게 돼. 전두환 대통령이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장세동이 정치자금 불법은 맞지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자금이 불법이고 합법인 거는 저는 모르겠고. 그죠. 고향이 전라도잖아요. 장세동이. 그거는 모르겠고 그거는 실무자들이 알아서 하고 저는 그 대강은 압니다마는 그 통치자금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고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노무현이 뭐라고 합니까. 시계를 이렇게 화날 때는 시계를 이렇게 한번 봅니다 노무현 의원이 이렇게 딱 보면서 뭐라 그래요. 정의인 안기부장으로 근무하셨죠 예 안기부가 고위공직자들 수사 업무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위공직자들 청렴 의무도 있지요 그래서 국민들이 안 거예요. 아 대공수사만 있는 게 아니구나 고위공직자들 청렴 의무도 이 사람들이 수사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청렴 의무의 수사 업무도 있지요 예 근데 정치자금법만 불법인 걸 모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정치자금법이 불법인지 어떤 정치자금법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 나라의 국가에 안전을 맺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장세동이 이렇게 옆으로 보면서 그렇게 개인의 인신을 공격하지 마시고 인신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증인의 그 답변이 매우 불성실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 답변을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게 전 국민이 환호합니다 아주. 이야 속이 다 후련하다 아주 그냥 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사람한테 저렇게 국회의원 하나가 막 무슨 말인지 하셔야죠. 내가 하는 말이 이 양정모 회장이 얼마나 억울한 자기 아들의 7남매의 6명의 딸이고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49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2.12 총선 때 부산에 전두환이 내려왔을 때에 그때 첫날만 수행하고 자기가 전두환이 아직 부산에 있는데 49제 하러 간 거 아니에요 미국으로 그거 하나를 이해 못해주고 꽁 해가지고 권력을 풀어갖고 국제를 해체시킨 사람이 전두환이에요. 그거를 표적 공천을 해가지고 반성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허삼수를 공천하니까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김영삼이 공천한 거라고 그게 노무현의 공적 인생의 출발입니다 그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주영을 보고한 거라는 이제 그 폭로하는 용기라고 하는 것이 그 재단의 권력자가 서슬퍼렇게 살아있을 때는 수능하시다가 이제 그 권력이 퇴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이렇게 나서서 폭로하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떳떳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이 뭐라고 그래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용기를 가지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 국민이 아주 정말 놀랄 노짜다 이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언론에 나온 것도 사실 보십시오 뭐 물마귀 공사 이런 거 하면서 나왔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걸 봤겠어요 장세동 안기부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걸 봤겠어요 국제그룹의 양정모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억울하게 그룹이 해체됐다라고 하는 거를 노무현 대통령의 28분간의 질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버린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야 그게 그렇게 됐었어? 그때 85년도 2월 25일 날 보도지침 뭐였어요 무조건 정권은 책임 없고 양정모의 부정부패로 몰아가라 이게 전국 신문사에 내려진 보도지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대선 출마 그리고 이름을 쓰기 싫어서 제가 그와의 결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름 쓰기 싫습니다 보수 유튜버 신의 한수의 박모 이걸 실명을 내가 진짜 더럽어서 안 깐다 박모라는 전 나경원 의원 비서가 문재인 대통령 무상급식 그래 좋아하면 우리가 총선에서 이겨서 문재인 탄핵하고 나면 감옥에서 무상급식 드시면 된다 뭐 이딴 소리를 했다는데 이야 정말 기가 막혀 코가 막힙니다 정말이지 대선 출마 그리고 그와의 결별입니다 그와의 결별 X표 정주영 경제대통령 통일대통령 이 녹색이 여러분 나중에 그죠 92년 대선이니까 2015년 대선에서 한 명이 베끼죠 녹색을 그죠 그분도 기업인이었죠 그죠 요즘도 활동하고 계시는 요번 뭐 이게 5월 10일에 풀린다면 그분은 한석도 못 가지고 가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정주영 회장 선거 공약 1년 뒤 재벌을 해체하겠다 전국의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하겠다 초중학교 무료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 성도에 앞서간 게 많아요 이때 정주영이 이렇게 했어 자 그와의 만남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러시아 시장을 뚫을 때에 사장으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정주영이 또 놀랍니다 태국에서의 그 사건만 놀란 게 아닙니다 뭐냐 공항으로 가는데 어떻게 돼요 전부 공항말을 러시아말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명박이 그래서 자네가 언제 그렇게 러시아말을 배웠나 예 일주일 전부터 이 출장이 잡힌 걸 알고 어떻게 회장님하고 조금 비밀스러운 대화나 저쪽에서 하는 어떤 우리가 못 알아듣겠지 싶어하는 대화도 좀 알아듣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제가 하루를 하루에 한 시간만 자고 러시아어를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대통령 딱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수석비서관 회의할 때 어떻게 돼 보고서를 집어던지잖아요 이 정도 보고서는 현대 비서실 같으면 한 시간이면 만듭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보고서라고 지금 그래가지고 보수언론에 대선특비를 됐잖아 군기잡기 뭐 해가지고 낡은 관료문화청사 여기 보십시오 대통령 출마하거든 이제 화해해야지 화해 안 하면 어쩔 건데 그러니까 정몽구하고 화해하잖아 정주영 동상 앞에서 그와의 결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이때 한나라당으로 가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정주영의 대선 출마를 반대합니다 이건 정경유착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정경융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물러남에 따라 한나라당으로 가면 따라 한나라당에서는 또 기가 막혀요 이 사람을 정주영 공격의 선봉장으로 세워요 그래서 반값 아파트는 허황된 공약이다라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등장하죠 반값 아파트 공약은 마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공약으로써 그 특유의 그 말투 있잖아요 뭐는 마 이러한 거 있잖아요 거기 있다 정확하게 포항 사투리거든 그게 공약은 마 그거는 조금 마 제 사전에는 그런 마 그거는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현대 아파트의 장본인으로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와의 결별 사실 결별은 1990년부터 92년 사이에 이미 결정됐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드라마 야망의 세월이라는 게 야망의 세월이 유인촌 씨가 그때 나왔잖아요 그때 뭐냐 유인촌 씨가 뭘 전부 다 한 것처럼 묘사가 됐거든요 그 드라마에서 그래서 정주영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나연숙 극작가한테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이가 조금씩 멀어집니다 이명박을 불러가지고 너 이거 알고 있었지 이렇게 됩니다 네가 일부러 이렇게 시켰지 이렇게 되기 시작하고 그때 어떻게 돼 뭐 83년에 죽은 정몽필이라든가 지금도 이렇게 있는 정몽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명박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현대를 임마가 잡아먹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80년대에 정주영이 이명박을 보고 현대 아들들을 긴장시키는 용도로 씁니다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흐리멍덩하게 하면 내가 명박이한테 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이 전부 다 확 조는 거예요 실제 나라를 한 번 맡았잖아요 자기도 못한 거 자기 다섯째 아들도 못한 거 자기가 직원으로 채용한 사람이 된 거 아니야 대통령이 이것도 참 웃기는 거지 솟대방부 우리 가수배기성과 저와의 연락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문여사님께서 그렇습니다 질문해 주셨던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하고 만났던 건 아닙니다 조만간 만날 수도 있겠다 소때 현대아사 아까 서산간척지를 다 해가지고 그 땅에서 키운 소 500마리를 데리고 강원도 통천 첫 번째 가출을 했을 때 14살 때 첫 번째 가출을 했을 때 소 한 마리를 끌고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잡혔지 느리잖아요 물론 소 꼬리에 불을 붙이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럼 자기도 죽어 아시겠습니까 그거 타고 가다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잡혔죠 소발자국을 따라가지 않았겠나 집에서 키우는 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극이 못내 아쉬웠던 정주영 회장 통일을 향한 첫걸음 현대가 열겠습니다 1차 2차 방북 2차 방북 때에 어떻게 돼 김정일이 숙소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북한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불러 유경 정주영 회장 이렇게 부르죠 아산이라고 안 부르죠 그죠 유경 정주영 요번에도 왜 레드벨벳이 빨간 맛 부르고 총 맞은 것처럼 이거 부르고 백지영이 그 했던 거기가 어디에요 유경 정주영 회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주영이 이렇게 솟대를 타고 방북하는 거 그래서 프랑스의 예술가 기소르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20세기 최후의 전위 예술이다 진짜 최고의 전위 예술이다 저건 정주영 회장이 정말 이건 사회운동으로서 예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김정일이 놀래죠 놀랍니다 시진핑도 시진핑이란 그때 후진타워 아이가 후진타워도 엄청 놀래요 미국 대통령 클린턴도 뭐 어마어마하게 놀래 저 그날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배짱을 가진 기업인이 없어요 물론 트럼프 밑에 한 명이 있었어요 약간 또라이 소리 듣는 지금 대통령이 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는 정주영하고 안 친하고 김우중하고 친했다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사인진 거 보여드렸잖아요 트럼프가 이러고 있는 거 김우중 어때요? 이러고 있는 거 보여드렸었죠 부하 조직의 원리 총정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누굽니까? 호암 이병철 이분은요? 딱 봐도 이건이죠 그렇죠? 이러고 있잖아요 여기는요? 청문회 선서하는 정주영 회장 여기는요? 김우중 회장 김우중 회장의 포토제닉이죠 완전히 그렇죠? 여기는요? LG 구인회 회장 어 625 전후 SOC 복구 사업으로 이들이 큽니다 그렇죠? 전후 복구 사업으로 크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전후 임진정유제란 끝나고 나서 전후 복구 사업으로 무슨 법이 시행됩니까? 대동법 그 대동법을 시행한 주인공 누구? 이원익 정승이에요 내가 전후 복구 사업으로 이 강의도 했고 공식적 청년교육 강사 자격도 얻은 거예요 회원제 및 자발적 재구매 뭐야? 이 사람은 뭐 만들었어요? 설탕 이 사람은 뭐 만들었어요? 자동차 그렇죠? 이 사람은요? 김우중 회장은 뭐 만들었어요? 원난 대우시럽 그거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요? LG 생활건강 페리오치아 럭키 치아 자발적 회원제 재구매 일본, 미국, 유럽과의 연계된 기술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가 이병철 회장이 미국에 누구를 만났어요? 1983년도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를 만나 28살의 스티브 잡스를 73세의 이병철 회장이 만나서 여러분께 사진을 처음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웰컴 스티브 잡스 그렇죠? 보여드렸잖아요 스티브 잡스는 뭐 이런 끌렁끌렁하여 이러고 있잖아 양복 많이 입었다뿐이지 가 뭐 알겠나 28살 이병철 회장이 두 시간 딱 면담을 하고 뭐라 그랬다지? 이 젊은이의 기술이 앞으로 세계를 재패할 것이야 그 세계를 재패할 때 이 반도체는 우리가 된다 독점 계약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삼성 반도체를 이렇게 만든다 그다음에 현대는요 SOC 자체가 현대 거잖아요 그죠? 자동차가 현대잖아요 김우중 김우중 회장 뭘까요? 부실 기업을 인수해서 그 부실 기업의 인재들을 활용해가지고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거대 기업으로 만드는 데는 세계적인 귀재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다음에 여기 구인의 회장 이거 LG 생활 건강이잖아 그냥 내가 LG 생활 건강에서 저기 럭키 때 나온 LG에서 최고의 상품이 뭐라고 했어 샤프란 내가 얘기했잖아요 샤프란 외우 사람들 오면 다 놀란다고 이 귀한 샤프란을 막 털어넣는다 완전 이게 더 이제 마트에서 더 판다 이게 뭐냐 그렇게 얘기한다잖아요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 행정부와의 끈끈한 관계 자 이병철 회장도 이렇지만 결국에는 뭐야 김우중 회장의 아버지 누구 김용하 선생 김용하 선생의 대구사범 교감 때의 대구사범 학생이 누구 박정희 아시겠습니까 끈끈한 관계 그 다음에 CEO들 즉 재벌 총수들의 초인간적인 성실함이에요 5시 딱 되면 비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안 받으면 그날 죽는 거야 아시겠네요 도대체 우리 회장님은 자는 거야 안 자는 거야 너무 이게 큰 거였어 그 다음에 제일 요겁니다 세 번째 재구매 회원제 레버리지 형제 레버리지가 정주영이었다고 그리고 삼성생명보험 LIG보험 안국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옛날에 현대생명도 있었거든 현대생명보험 이런 게 현대라이프라고 있었죠 그런 게 뭐냐 다 회원제로 묶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야 대출도 여기서 일으키게 하고 이렇게 묶는 거야 이런 것이 바로 부하조직의 원리 총정리입니다 즉 계열사를 계속 늘리고 이런 게 아까 현대 제철부터 해갖고 이렇게 해서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도 포장 도료부터 해가지고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로 뭉쳐지죠 그게 레버리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 그 레버리지가 어떻게 됐다 다 혈연인 형제로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형제하인 믿을 수 없다 내가 야만하시아에서 미츠비씨하고 스미토모하고 마츠다 다케씨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미쓰이 재벌에 이 재벌이라고 하는 자이바츠라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생겼다고 당시에 미국의 경영학자들이 이 야만하시아 출신의 이 재벌들을 다 뭐라고 해서 가족 중심의 폐쇄형 경영체제라고 정의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까 전에 범삼성가 범 대우 그 다음에 뭐야 범 엘지가 범 현대가 다 뭐야 가족 경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삼세들이 다 그 꼬라지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신격호 회장하고 한진의 조양호 회장을 안 갖고 와요 내가 설명하기 싫은 거야 뭘 배워요 도대체 안 그렇습니까 한심한 지금의 작태를 볼 때 오늘 여러분 노현정 아나운서는 어디쯤에 위치한 며느리인가도 확실하게 아셨습니다 그지요 노현정의 남편은 누구의 동생인가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6월달 예고 이거 ppt 찍는데 6월달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에 사도세자와 영조가 현재 247만의 이 강의가 릴리스 되는 5월 10일이 되면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거의 300만 회에 육박하거나 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기념하여 제가 1강 이순신과 이원희 이것도 뭐야 150만 회를 돌파한 겁니다 그때쯤 되면 한 200만 회 가까이 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강 장희빈과 인연왕후 이것도 거의 한 50만 회 가까이 돌파했고 지금 그때까지 가면 거의 한 70만 회 가겠나 그 다음에 3강을 바로 최고인기 프로그램 사도세자와 영조 업그레이드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전에 한 것들이죠 이것도 황 작가가 다 썸네일 한 거예요 편집하고 촬영하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져옵니다 6월달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제가 가져옵니다 여기에서 합니다 그리고 4강은 업그레이드 뭐냐 하면 군도 1862년 임술밀란을 출연한 군도 그 다음에 뭐야 작년에 인기리에 방송됐던 녹두꽃에서 임술밀란부터 갑오농민전쟁 동학전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그 민중들의 삶을 드라마 리뷰 영화 리뷰와 함께 여러분과 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제가 수강 요청 대상입니다 6월달에 좀 시원 그러니까 여기 에어컨을 딱 틀겠지 좀 더울 때 여러분하고 뵙겠습니다 오늘 로써 재벌현대사 강의 모두 마칩니다 코리안 억만장자 프렌트텔링 시즌4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 LG그룹 구인회 회장 그리고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오늘 마지막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까지 4명의 자이언트 진정한 대한민국의 71년 역사 그림자 정부를 함께 보셨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좀 더 여유가 되신다면 카카오뱅크 후원 그리고 멤버십 후원까지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면 백이선 강사가 더욱 좋은 강의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6월달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박수